첫사랑과 뭐 좀 약간 잘 어울리는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? 아... 구... 국민... 그... 국민 첫사랑이요? 네, 그런 느낌 그 정도는 아니고 지금? 조세평이랑 제조선배님이랑 같이 운동을 하는 최효식입니다 우리와 운동을 한다고 소개를 하네? 네 맞습니다 아,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관원에 이어서 식관원도 우리 같은 체육관 소속 식관원이 공관원하고 되게 친해요 맞아요, 맞아요 예전에 공관원 나왔을 때 이제 최측근 제보를 듣고 공관원? 공유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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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처음에 놀랐구나 아, 몰랐구나 우리 체육관, 체육관 관원, 그리고 우리 관원 식관원, 공관원 공유는 공관원 공관원이 저희가 측근 제보를 듣고 이제 잘 삐지냐고 물었더니 절대 아니라고 공유씨가 좀 잘 삐진다고 하던데 물어요? 아, 좀 삐쳤어요, 벌써? 아니요, 물어요 공유씨는 어때요? 제가 그 방송을 봤는데 그 얘기가 나오고 바로 삐지시지 않았는데? 살짝, 그쵸? 느꼈구나 나 다큐멘터리 다시 찍고 싶어 너랑 왜 계속 신경 쓰이는 거죠? 캐릭터적인 연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너무 오랜만에 다미씨와 함께 좀 그걸 막 꾹냥꾹냥꾹냥 아, 이런 거 무식씨가 첫사랑과 뭐 좀 약간 잘 어울리는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아... 구... 국민... 국민 첫사랑이요? 네, 그런 느낌 아, 그 정도는 아니고 지금? 아, 그 정도? 아, 그 정도? 그러니까 이제 이게 드라마가 잘 되면 그렇게 되는 거지? 아직은 네... 수지 어, 있지, 있지, 있지 무식씨도 약간 거기에 있어 예전에 최수종씨가 처음이었죠 첫사랑은... 누구야? 최수종씨가 첫사랑 드라마 첫사랑으로 신루탄을... 갑자기 지금 수종이 형 얘기는 왜 하는 거야? 이제 객으로 따지자면 있지, 있지 친구들이 딱 있잖아요, 패밀리가? 무식씨 패밀리가 또 워낙 유명해서 또 박서중씨가 계시고 우리 V가 또, V가 있잖아요, V가 거기에 박형식씨도 있고 여기 픽보위이 픽보이 요즘 어떻게 지내요?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. 아 그래요? 점점 키가 더 커요? 더 커요? 키가 엄청 커요.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. 혹시 거기 모임에 가입을 하려면 뭐 어떤 연예비가 있습니까? 혹시나 어떤 조건이 있는지